그들은 대다수 국민들을 의식해서 속마음을 좀처럼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는 그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은 집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 말고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한미관계나 또 한미동맹이 파탄상태로 달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한일관계를 넘어서 한미관계가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탄성과 또 걱정과 이런 감정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한미관계가 살러름판을 걷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기어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권 세력의 대미관입니다. 그들의 대미관입니다. 그들은 대다수 국민들을 의식해서 속마음을 좀처럼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보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평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미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손상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생각의 기재는 수십 년 전 자신들이 젊은 날 가졌던 이상 외세 개입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른바 외세 배격 민족자조 통일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무리하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속마음까지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의 열화같은 반대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절대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와 계획은 무엇인가 머문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미군이 나가겠다고 하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마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상대로 내일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면 그들은 우리 길로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방위비 부담금을 5배나 더 정액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미국 측의 요구들, 대통령, 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주미대사 등이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배 인상이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이 아니고 최종 아니라면 이것은 한국 내의 반미 세력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에다가 한미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결국은 한미관계가 파국을 막고 한미동맹이 대규모 감축이나 철군 쪽으로 결론이 나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점을 정말 양식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겨레신문에 방위비 7조원이라는 제목의 전면 강구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면서 남북 붕괴선을 함께 넘는 사진과 함께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 미군이 가면 김정은이 쳐들어올까? 도대체 쳐들어올 수가 있을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헌청을 비롯해서 좌파 낭만주의자들,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대북관일 것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철희 교수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속을 수도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북한과의 평화구축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반전평화도 비핵평화도 실패한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끈을 이완시키는 것은 결국 북한에는 이롭지만 한국에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에 배신당하고 미국과 일본에 버림받으면 한국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것이다. 설마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늦은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만일에라는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 북한에 속는다고 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전체주의자들이 걸어온 과정을 이해하면 북한에 속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100% 확신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론, 민족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신뢰감, 야심을 숨기는 호전적인 적에 의한 기만, 이런 등이 어우러져 우리는 아주 위험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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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